걸그룹 트와이스가 오는 7월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소속사 측은 최근 일본에서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며 7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활동 이후 3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입니다. 여름을 겨냥한 청량한 곡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서 팬들의 기대도 높기만 합니다. 또 에이핑크도 오는 7월 13개월 만에 컴백합니다. 소속사는 이번 활동을 위해서 오랜 기간 멤버들이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핑크는 지난 4월 7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싱글 앨범을 발매했지만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컴백 소식에 팬들은 오랜만에 에이핑크를 보게 됐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